한국사람들끼리 만나게 됐는지 아...어떻게... 대회에서 이렇게 한국사람들끼리 만나게 됐는지 되게 게임 시작 전에 랑추님은 몇게임을 같이 해주셨었어요 해주면서 곰이 이 상황에서 이 확정타까지 있다고 되게 친절하게 알려줬었거든요 그 당시에 연습게임 할때는 제가 다 졌었어요 진짜 다 졌었어 저도 쿠마를 좀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 착각이었습니다 와 저것도 패턴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뒤집었을때 제가 9-3 이타를 넣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뻥말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안방 초풍을 쓴 이유는 다른 의미는 없고요 그냥 손이 안풀려가지고 상대가 맞을까봐 뒤로 가서 초풍을 넣어서 손을 좀 푼거에요 저게 야 저기서 9-3 이타를 썼었어야 되는데 아 지금 보니까 되게 아쉽네 저때 저 상황에서 넘어갔을때 9-3을 썼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 쿠마 헤엄이 더 빠르더라고요 나는 그 구라이가 이길 줄 알았는데 쿠마가 더 빠르더라고 자정은 역시 절대 안 맞았죠 그때 저는 콩바를 쓰고 있었는데 랑추님이 그 두 번 쓸 거라는 걸 파악을 하고 바로 그 쿠마 훅 뒤압 5선을 쓰더라고요 와 그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천재인가 싶었어요 와 이거는 1타가 쿠마라서 뒤로 빠져있어서 나락이 안맞았었는데 운 좋게 해분제 걸렸어요 원래 저 랭매 할때는 저 랭매할때는 레아 안쓰는거 알죠 여러분 저기 작은 카메라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혼자 이렇게 꼼지락거리잖아요 저 헤드대선이 너무 이게 계속 걸리는거에요 어깨 계속 걸려가지고 의자 손 걷는데다가 자꾸 이렇게 걸고 막 거슬려갖고 아 저거 안방 히트하면은 콤보로 이어질 수 있는게 한번씩 걸리거든요 그리고 보통 크라이 쓰면은 한번씩 딜키를 못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 역시 랑추님 한번에 하시더라고 우와 우와 이때 공중에서 아비게일 뜨는거 보고 레아 눌렀거든요 근데 내가 맞더라고 카운터로 조금 늦었었나봐요 보고 썼는데 우와 뒤압 오른손 노리는게 진짜 노련한거 같아요 되게 저기 저거 바닥에 엄청 아프더라구요 저거 온좋게 일점을 먼저 가져갔네요 제가 확실히 로딩이 빠르다 철권팔이 훅훅훅 지나가네 가만히 육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니까 그냥 모가게 보게 돼 저게 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모가게 보게 돼 저는 슬라이딩 쓰다가 그냥 귀염둥이 키 판정상 이긴 거 같아요 와 벽공 너무 아프다 아프다 그니까 그냥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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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 얹었다 여기서 일반 벽 없으면 벽 축 이상해가지고 안 죽을까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진짜 어쩔 수 없이 레아를 써버렸어 아 이때는 진짜 분위기 좋은데 제자리 각질했다 아 악마선 막았으면 좋았을텐데 와 끌풍 나이스 아 여기서 분위기 좋은데 지금 악마발이라니 와 이게 파괴할 때 시계로 쭉 돌면은 피에스 타고로 기억했거든요 근데 저 손이 따라왔네 아 저거 13으로 넣었어야 되네 피웁타임 피웁타임 전기 아나 저기서 갑자기 RP가 나가길래 이게 뭐야 싶었거든요 저로의 찬스였는데 저게 그때 신 3탄을 썼었어요 대쉬에서 근데 오른손이 다짜고짜 나가길래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당황했는데 결국 저때 져가지고 진짜 분위기 좋았는데 방송석이 일반자리보다 확실히 무겁긴 하더라구요 상대도 똑같았겠지만 저런 15딜캐를 못하겠더라구요 쿠마가 이거 쓰면 뜨긴 뜨거든요 15딜캐가 플스나 방송석은 좀 힘든거 같아요 저 때도 점프가 나왔어 스위치가 문제가 있었던거 같아요 제가 볼때 쿠마는 제멱강이 안되서? 그냥 때리고 스위치 그 동료 패턴 한번 나가고 타임이 꽂아주고 여기서 한번 왔더라구요 아 여기까지도 분위기 나쁘지 않았어 하하하하 최대한 벽으로 가고 싶어가지고 와... 저거 안 안다니 어... 저거 안 안다니 저거 안 안다니 이게 불거기 안 되다니 와...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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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땅 막더라고 이거 나라그 그 때... 그 때 좀 후회했어 아... 괜히 썼구나 내가 너무... 욕심이 났나 지금 데미지 봐요 저 두번 떴거든요 이거 두번 떴는데 죽었어요 아... 개개 버려가지고 와... 반피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도 반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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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스트2 콤보에 죽었습니다 저렇게 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저버렸어요 아... 랑추님이 되게 고맙게도 지나가다가 또 인사했는데 이카리님 경기가 제일 힘들었다고 되게... 감사하게도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저렇게 해서 졌고 저 대회에서 상품을 받았는데 이걸 받았어요 이거 SSD 1테라를 받았는데 아... 진짜 의문에 입상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이게 좀 웃긴게 이거 상품을 준다고 광고를 띄울 때부터 오 내꺼다 이랬거든요 주변... 저기 뭐야 루니한테 오 내꺼다 이랬는데 추첨 이제 딱 부르는거에요 해설자분들이 자 로크방 이런거에요 내 번호가 몇번지 알고 있었거든 어? 진짜 나잖아 이러면서 진짜 이게 당점이 됐어요 4K 영상 작업할때 용량 모자라지 않게 할 수 있을거 같아요 덕분에 그래서 오늘 대회는 이렇게 졌지만 내일은 다시 잘 보겠습니다